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킴블리 커버그가 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주옥 같은 시를 저도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 시 1부를 제가 발췌해가지고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일부러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걸 추임새처럼 제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곤 하는데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은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이 저를 위시해서 모든 인생이 다 그러실 거예요 아 지금 알게 된 이거를 조금만 더 젊은 시절에 알았더라면 이걸 조금만 내가 빨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조급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회한이라 그럴까 후회스러운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회한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는 지금이라도 알면 좋은 걸 놓치고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 시를 프린트해가지고 여러 차례 갖고 다니면서 읽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지식이 있다면 그 마스트 키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키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건물 전체 문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트 키가 있는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지식만 알면 이 지식이 내 인생에 그 마스트 키를 제공해 줘가지고 모든 필요한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지식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쭉 읽다가 불쑥 제가 떠올려졌던 말씀이 오늘 본문 창색 1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색 1장 1절의 지식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안다는 것은 이거는 나머지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마스트 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창색 1장 1절 2절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오늘 함께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보면 내 인생은 딱 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색 1장 1절 말씀이 내게서 지식으로 참 지식으로 이해되든 전 이해되든 이해되기 시작한 이후 이 둘로 내 인생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이 창색 1장 1절 말씀이 내 안에 잘 정리가 되고 나서 부족하지만 저도 다위처럼 10편, 23편, 1절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됐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창색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인생의 마스트 키가 될 수 있느냐 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그런 마스트 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창색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론 이 2절 말씀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지만 저는 이거를 내 개인의 삶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많은 깨달음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창색 1장 2절에서 제가 발견하는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혼돈 그리고 또 하나는 공허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세 가지 개념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두 묶음입니다 앞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가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허감이 또 다른 한 묶음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혼돈과 허감이라는 묶음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창색 1장 2절을 영어성경 NIV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으로 보니까 이 혼돈과 공허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Formless and Empty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알듯이 이게 카오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Formless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혼돈이라는 것은 이 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비어있는 상태, 삭막한 상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단어가 욥기 12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덜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여기 나오는 거친 덜이 원어로 보면 창색 1장 2절에 나오는 이 혼돈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이미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혼돈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다음 나오는 공허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T라고 나오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공허가 영어에 MT라고 나와 있는 게 참 묘한 생각을 갖게 만든 게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볼 그 즈음에 체리 힐이라는 분이 쓴 공허함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책에 제가 참 불숙해다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 사람이 쓴 거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공허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공허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MT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이게 불숙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허하다는 게 이게 영어로 MT라고 하는 이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하는데 이 공허가 MT라는 거하고 이 두 연관성이 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불청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감기고 또 하나는 공허함 아닙니까? 아까 1부 때 이게 빵 터져가지고 내가 감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 했더니 다음 예비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없던 걸로 하고요 이 공허함이라는 거 이거는 불청객이에요 불쑥불쑥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은요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쓴다고 혹은 뭘 갖춘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여러 다양한 인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참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내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공허함 허무하고 허전하고 참 우울하고 이런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제가 500명 중에 전교 490등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라고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인생이 뚫린 것 같고 허무하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그냥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치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다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가 되니까요 사업에 실패한 분도 만나고 지금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고요 또 500명 중에 490등 했던 성도도 만나고 전교 1등짜리도 또 여러 만나거든요 제가 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만나고 인생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던 게 이거는 490등 하면 찾아오는 게 공허감이고 전교 1등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면 없어지고 실패하면 찾아오는 게 공허감, 엔티가 아니고요 이 공허함이라는 거는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이에요 모든 인생, 제가 들여다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공허감이 더 커 보이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건 분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지금 창세길장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상태가 바로 이 엔티, 이 공허의 상태고 또 인간이 청하지도 않은 데 찾아오는 이 공허감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엔티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불청객, 내 마음을 이렇게 공허하게 만드는 허무하게 만드는 이 빈 이 자리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이 늦어졌거든요 계속 선보고 이래도 이상하게 저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아가씨들이 안 좋아해가지고 결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각 때는 30대 제가 33살 12월 달에 결혼하기까지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막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서 난 장가를 못 가서 그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지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또 장가를 가게 됐는데요 장가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게 없어지나 하더니 또 이 뻥 뚫린 그 공허한 빈자리는 안 메워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애가 없을 때는요 아이 집안에 뭐 애 울음소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려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그냥 셋이나 낳아가지고 그것도 막 엄청 부산한 애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이 허전한 빈자리, 공허한 빈자리는 안 메워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에 한 서랍 명은 모일 그때나 이렇게 성도들이 지금은 많아가지고 지금은 뭐 사람들에게 거의 뭐 치여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아세요? 이렇게 큰 교회의 목사인 제가요 때때로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고독한 느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 영어가 MT라고 하는 게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빈자리는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색 1장 2절에 이 M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게 그것이 저에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묶음이 뭐라 그랬죠? 허감 창색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성경에는요 이 빛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될 때가 많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허감 어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하나님적인 것 이걸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문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거는 이제 악한 걸 이렇게 어두운 허감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빛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요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설명할 때 허감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그 예레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는 그 시대의 타락을 탄식하면서 쓴 글 중에서 예레미아 4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악을 행하기에는 눈이 반짝반짝 그리고 그냥 동작이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게 짝이 없는 이런 타락함을 지금 탄식하는데요 바로 그런 상태를 그 다음 23절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예레미아 선지자가 그 타락한 그 시대를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 수많은 교회의 저 같은 목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는요 바로 그 내면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타락과 불신앙의 상태 이게 바로 그런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태인 혼동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묶음 참 가슴 아픈 부정적인 두 묶음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너무 감동을 받는 은혜를 받는 대목은 바로 그 다음 나옵니다 자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 말로 운행하다라는 단어는요 알을 품다 부하하다 그런 단어에 얘기하는데 너무 저는 감동이 됩니다 한신 대 김익원 교수라는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알을 품고 있는 날짐승처럼 하나님의 창조적 영이 혼돈의 물을 품고 있었고 그 어느 것도 그분의 품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상태를 바로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런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특징지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알을 품 듯이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창세기가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이거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그 애굽의 이집트의 종사리로 노예로 신음을 하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그 이집트의 종사리가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상막함, 고통 늘 공허하고 늘 허전한 상태 게다가 왜 이 430년 이집트 종사리가 그들에게 허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430년을 종사리로 했는데 요즘으로 치쳐도요 인간의 수명이 길을 봐야 80, 90인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종사리로 애굽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때 종으로 태어났는데 날때 노예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아닙니까? 그게 허감 아닙니까? 허감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인간은요 한 줄기 빛만 있어도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허감은 그런 한 줄기 빛조차도 차단된 상태 저는 이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이런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그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왜 제가 감동을 받는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요 처음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미도 다 아시지만 20대 초반에 너무 철이 없어서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의 대학교 2학년만 마치고 미국 대학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국 대학을 졸업할 실력은 그 다음 문제고 입학할 실력이 안 나오니까 영어를 이렇게 못하면은 든든한 후견인이 있으셔가지고 막 돈, 장학금 대주면서 그냥 랭귀지 스쿨부터 열심히 해라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학비되어 줄 아버지는 안 계시고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면 막 몸이라도 튼튼해가지고 막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노동이라도 하고 살아날 길이 있을 텐데 몸은 또 무지무지 약해가지고 맨날 쌍꼽이 터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집회가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설교하면서 애들아 이런 상태인데 이거 뭐 어떡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럼 맨 앞에 앉은 한 녀석이 죽어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열받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싶었는데요 제가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계속해 생각이 나요 그냥 만나보고 싶어요 걔 말이 너무 진린 거예요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그거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무것도 이게 한 줄기 빗도 안 보이니까 진짜 오죽하면은 그 충동적으로 정말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던 제가 그런 절망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초점이요 아 그 과정을 내가 이렇게 다 거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내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감동은 딴 데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런 한 줄기 빗조차도 보이지 않던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이 돼 있었는데요 한 34년 지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내가 몰랐던 게 뭐예요 내가 몰랐던 게 그런 철저하게 혼동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였던 내 20대였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실은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나는 완전히 버려졌다 난 홀로 떨어진 인생이다 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절망에 빠졌던 건 내 착각이고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내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셨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꼭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들어보고 난 지금까지 나 부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나님 이거 믿을 만한 존재인가?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이미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허강 이 뻥 뚫려 있는 이 메울 수 없는 우리 내면에 이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이미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내가 상품고로든 부처님 택할까? 알라신 택할까? 하나님을 택할까? 하는 선택이 아니고요 이미 택한 받은 이 사실을 자각하는 시간이에요 자각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윤택해졌을까 저는 한때요 한국으로 서너 살 때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싫어가지고요 시카고 쪽으로는 얼굴도 안 돌렸습니다 보니까 그게 동해 그쪽이더라고요 주로 바다는 서해를 갔습니다 중국 쪽이 보이도록 요즘에는요 제가 시카고를 방문하면 꼭 그 265불짜리 원배들은 바퀴벌레가 막 그냥 불탁키면 나오고 하던 그 인도 사람이 많던 그 백년대 목조 건물 그 길을요 꼭 무슨 성지 순례하듯이 제가 가봐요 아 내가 여기서 그렇게 절망하던 데구나 또 그 시카고 막 한번 추위가 닥치면 영하 20도 30도씩 되는데 차도 없이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그렇게 일하러 다녔던 그 추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왜 제가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 집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절망이던 허감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날 안고 계셨구나 품고 계셨구나 제가 왜 장세기 1장 1절이 마스터키가 되는지 2절에서 말하는 이 혼동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알을 품은 어미새처럼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성룡님이 특별한 은혜를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주셔서 이 사실이 자각되어지는 기적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신 분들한테 정말 딱 한 가지만 군면을 하라고 그러신다면요 저는 이 군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허함은 내가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번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고 명렬을 가진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고 예쁜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청객 죽을 때까지 맞이해야 돼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공허감 목마름 이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게 찾아오는 이 불청객 공허감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하나님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목마름 동경 공허함 그리고 안식과 행복을 찾아서 이런 제목의 책에 보니까요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심리학자 제럴드 메인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마음이 외치는 소리에 20년 정도 귀를 기울여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요 20년 연구한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그런 목마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면담하고 자기가 20년 그렇게 하고 내린 결론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마음의 이 공허함 목마름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 찾는 도구로 이걸 활용하자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저는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옥 같은 문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이 문구를 제가 옮겨 적어가지고 들여다보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노를 졌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제 목소리는 감흥이 없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노를 졌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여러분 인생을 그 일여편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여편주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나뭇잎 같은 조각배 우리의 무지가 뭡니까? 우리의 미련이 그 태평양 바다로 치면 그 나뭇잎 같은 작은 조각배 하나 이건 나 재산이라고 이게 내 경력이라고 그거 하나 올라타고 노저으면서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 조각배 하나 타고 있으면서 온 우주를 다 갖춘 것처럼 거만을 떠는 게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 일여편주 이 작은 조각배 안에 노적기를 하다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노를 놓쳐버렸더니 쓰라리 실패 때문에 마음이 아팠더니 비로소 넓은 물이 보이는 거예요 기왕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쓰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 눈물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 본능의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 목마름을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공허 이 목마름 이거 하나님 찾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그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 이게 영어로 MT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MT의 부정적인 측면이 공허함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예수 그리트의 십자가를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에 마스터 키를 받고 나니까 이 단어 MT가 공허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긍정적인 측면 비워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비워있는 이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 그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 소망하는 거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좋아진 건요 사람들은 그 세월 가는 걸 자꾸 아깝다 그러는데요 저는요 인생의 수학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20대 때보다 30대가 더 윤택하고 30대 때보다 40대가 더 아름답고 40대 때보다 지금 50대가 저는 매일이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내 60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60대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 70대는 얼마나 윤택하겠습니까? MT가 하나님이 없는 MT는 허물어 흘러가는데 십자가로 하나님이 계시는 MT는 기대감으로 지금 채워지지 않은 거 언제 채워질까? 언제 완성이 될까? 그래서 저는 10편 42편 1절이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함 이이다 여러분 인생의 MT,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노래할 수만 있다면 저는 1990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미국 조그마한 비즈니스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가족들이 다 미국에 사시는데 다 멀리하고 저 혼자만 여기 경기도 용인, 양지의 어느 산중특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신학교로 들어갔던 그 해에 이 10편 42편 1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요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지난주 보니까 제가 부르는 것보다 같이 부르는 게 훨씬 은혜로워가지고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격배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족 떠나 그 산중특 신학교로 가서 많이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왜 운지 아십니까?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다 내려놨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났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울 생활을 내가 처음 하고 있는데 그 산중특의 신학교가 있는데 이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비웠는데 분명히 내려놨는데 움켜질 때 채울 수 없었던 이 허전한 공허한 빈 마음이 가득가득 메워지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제가 이 알량한 몇 가지 한 30분 알량한 이 좁은 소견으로 몇 마디 던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건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창색 일장 이전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마스트 키를 가지고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아무리 아무리 애를 써도 메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을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꽉 채워지는 이 느낌이에요 이 꽉 채워지는 이 충만함이에요 요 바로 며칠 전인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새벽에 한 3시 정도면 일어나거든요 한 4시면 거의 다 일어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런 새벽에 일어나 사람 다 멀리하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 내 인생은 그 시간이 일단 제일 좋아요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도 최근에도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 계시는 예수라는 책을 읽는데 그 앞부분에서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책에서 강조하는 그 시제예요 이 현재형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책이 강조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책 부재가요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예요 영원한 현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 속에 혹은 상상 속에서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살고자 애를 쓴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한다 옛날에는 참 좋았지라는 말은 나쁜 기억력과 좋은 상상력의 합작품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이게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옛날에는 참 좋았지라는 말은 나쁜 기억력과 좋은 상상력의 합작품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과거가 나를 낙심시키고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과거가 나를 낙심시키고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풍성하고 역동적인 삶이 된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I am message 그리스도의 I am message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I am message 오늘 현재 일하신 하나님 오늘 현재 이 뻥 뚫린 내 마음을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찬양 하나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이것이 메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 이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소개 못해드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요 근래에 그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한 자매님이 눈물의 메일을 보내왔는데 어릴 때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그 절망감 때문에 원조교제를 하고 윤락업소에 빠져있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치유해 주셨냐는 눈물 나는 이런 사연의 편지를요 이런 메일을요 얼마나 얼마나 자주 받는지 아십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고요 I am message 그리스도의 I am message 현재 일하신 하나님 너 죽으면 인생의 목마름 해결해 줄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한복원 6장 35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에 이 허전한 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앞에 속여드렸던 그 윤락업소에 다녔다는 그 신실한 자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눈물 난 놀라운 현재 I am 메시지로 변화되는 수많은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인사의 삶이 감사합니다.